에터미 아크로패스 라인리프터 에터미 아크로패스 라인리프터는 구조체 하나하나가 직접 피부 속으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마이크로어레이 패치 최초의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특히 고기능성 천연보습 성분인 히알루론산과 즉각적 주름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보톡스 유사 펩타이드, 주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는 안정화된 비타민C, 마지막으로 콜라겐 합성에 효과적인 대두추출 성분으로 이루어진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해서 피부 속으로 전달된 유효성분이 탁월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나타냅니다. 에터미 아크로패스 라인리프터는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시지만 2시간 이상 부착하실 때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붙이시고 다음날 아침에 떼어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착할 부위를 깨끗하게 클렌징한 후 가볍게 스킨케어합니다. 마른 손으로 파우치를 개봉하고 그 안에 투명 용기에서 패치를 꺼냅니다. 패치 중앙에 마이크로구조체 부분에 손이 닿지 않게 주의하며 흰색 보호필름을 떼어냅니다. 케어 부위에 패치 중앙이 오도록 살짝 붙이신 후 잘 밀착되도록 손가락으로 여러 번 눌러줍니다. 패치를 붙이지 않은 얼굴 부위에는 기초 제품을 발라줍니다. 다음날 아침 패치를 떼어내고 토너로 정리합니다. 결혼 정 00 숙 순 학 mil